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게 말을 해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강치 속 시원히 말을 해줘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말을 준 걸 후회는 안 해 이대로 함께 있을 땐 사랑할 수 있을 땐 사랑해야 해 서로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모두 쉽게 일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땐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도 난 거야 이젠 슬퍼하지마 사랑할 수 있을 땐 그때 사랑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머리를 지킬 테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땐 용서해야 해 용서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차라리 그것이 속도 난 거야 차라리 그것이 속도 난 거야 이젠 슬퍼하지마 이 세상의 남자는 너 하나뿐인데 슬퍼하면 나는 어떡해 네가 힘이 들면 내게로 와 내가 널 책임지겠어 이 세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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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ndem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